검사가 판단하는 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합니다. 우리 유상범 강사님, 검사 시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네,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강사님이 검사 시절을 얼마나 정치검찰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핵제도는요, 징계 절차입니다. 징계. 일반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 중에서 검사는 그래도 조금 다르니까, 개별 사건을 다루니까 징계, 특히 파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들 조금만 잘못해봐요. 금방 파면됩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이런 혐의 사실들 있으면 당장 그 조직에서 감찰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혹은 품위 유지만 손상시켜도 강력한 징계 받았을 겁니다. 검찰은 절대 처벌 안 하고 절대 징계 안 해요. 이런 의혹이 나왔으면 검찰에서 그러면 최소한 사실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감찰이라도 해봤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한 번이라도 좀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사과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검찰은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자기들이 직접 감찰하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법무부에 뒀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나왔어요. 일본은 수사로도 이어졌죠. 김학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은? 허위출구금지가 아니에요. 지금 무죄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검사들이 잘못했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계 시효도 다 지나서 징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죠. 왜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도 못하고 수사도 못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검찰을 옹호합니까? 잘못한 검사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검찰권 행사이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먼저 탄핵하자고 나섰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법무부에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라.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검사가 판단하는 게 오류가 없습니까? 검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사건에 반영 안 합니까? 혹은 정치적 신념 반영 안 합니까? 다 합니다. 합니다. 우리 유상범 간사님 검사 시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말 한번 나중에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간사님이 검사 시절을 얼마나 정치검찰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다고요?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고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나 관련 자료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면 됩니다. 충분히 확보된 자료 가지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는 아닌 것 같다. 혹은 유박사유는 없는 것 같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진짜 여당은 검사 변호인들 아닙니까? 지금 검사 로펌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여당이었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다. 검찰이 여당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론은 무의미하고 조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